그... 표시되어 있는 곳쯤 서주시옵니다. 좌우로 다양하게 시선을 건드리시면... 여행 스케치의 루칸님 한 번만 뒤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 번만 뒤로 붙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. 오, 숙소가 아니라..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은 유리상자의 박승환님 아래 한 번 봐주세요. 오른쪽이요. 감사합니다. 다음은 작곡가 김형사님 여기 여기 포토 휴식 때문에 살짝 뒤에서 서주시옵니다. 위험한 포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 있어야죠. 다음은 반은진 감독님 정리해 주시고요. 다음은 반은진 감독님 한 발자국GM 다음은 배우 설경훈님 설경훈님 감사합니다. 다음은 지금 막 부착하신 것 같습니다. 배우 장현상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정말 번거로우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이 필요해서 테이블 앞쪽으로 한 번만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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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